굿모닝 굿모닝 헬로우 하와유 파인 땡큐 앤쥬 양태도 너무 맛있게 먹는다 나 좀 있다가 외국인 친구 만난다 리얼리? 데려가라고 리은이? 진짜 맞나? 헐 대박 헐 대박 판타스틱 언니한테 외국인 친구가 있대 나도 데려가 싫어 내가 왜? 그런거 아니거든 아니 무슨 외국인 친구는 어디서 만난다고 어디서 가은아 너 외국인 친구 만난다며 엄마 나 외국인 친구 만날거니까 조용히 해줘요 사실은 선생님이에요 외국인 선생님은 바로 캠블리 가은이가 온라인 1대1 영어 수업을 받기 시작했어요 가은이 영어 이름인 모니카를 입력하고 원하는 수업 길이도 설정합니다 가은이는 20분 설정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영어 실수들을 언제 교정해주길 원하는지도 디테일하게 입력합니다 좋아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의 영어권 원어민 강사님들이 실시간으로 쭈악 나와요 Hi, how are you? I'm fine, how about you? I'm very well It's nice meeting you Me too My name is Liz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Malika Hello Very nice Do you have any questions? It's my first time to talk to you today What should I talk about? We can talk about anything We can talk about school We can talk about life It's about anything you want to talk about 캠블리 첫 수업이라 우리 가은이 완전 초긴장 영어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세계 곳곳에 있는 영어선생님과 실시간으로 대화 나누는 걸 열심히 자주 하다보면 영어 말하기에 자신감이 팍팍 늘어날 듯합니다 Well, she saw that me And I see some pictures On your wall Yes Can I see them? Yes Can I see them? 가은이 그림 공개 Oh, you made that? Yes Wow, yeah, that's very good Do you want to be an artist? Yes I like watching mov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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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What kind of movies? Anything Do you mostly watch Korean movies? Or do you watch American movies? Korean and American movies I watch Korean and American movies I watch Korean and American movies I watch Korean and American movies Very good Very good Tell me,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I have one sister What is her name? What is her name? Her name is Elena Ah, very cute Is she older or is she younger than you? Younger than me She is younger than me She is younger than me She is younger than me Do you have brother or sisters? I don't have any brothers But I have three sisters Do you get along? Get along means that you like each other You like doing things together If you don't get along, maybe you fight Get along a little bit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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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along a little bit Yeah, very good Oh, 다은이 멋진걸? Wow 완전 신기했어 외국인 친구가 저 언니야? 왜 바짝 얼었어? 친구라며 우리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영어 학원에서 배웠던거랑 다르다 그치 실제로 만나면 그런거 하라고 생각하냐 엄마는 외국사람 지나갈 때 엄마한테 말 걸까봐 저기 저쪽으로 벽으로 걸어다니지 실제 미국에 영국에 캐나다 등에 사는 원어민 분들하고 직접 대화하는 것도 영어를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라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니까 그렇지 완전 좋지 와, 최고 점수 줬어 엄마, 나 친구 한 명만 더 만날래요? 어머어머, 이런 와우, 너무 좋아 친구 많이 사겨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선생님들을 쫙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국 선생님을 할까? 영국 선생님을 할까? 남자? 여자? 가은이의 선택은? 가은이의 선택은? 안녕? 괜찮아요 너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Monica? 네 네 한국의 선택은? 한국의 선택은? 한국의 선택은? 5분 네 한국의 선택은? 한국의 선택은? 그쵸? 가은이 성격이죠? 그쵸, 가은이 성격이죠? 그리고 중간중간 영어 교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영어 교정도 들어갑니다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at school?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at school?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at school? My favorite subject is math? Okay Why math? Math is fun Math is fun Math is fun Okay, have a great evening, Monica Goodbye Goodbye 와, 두 번째 친구는 어땠나요? 어린이집 선생님? 응 같았어 아, 진짜?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 어디? 지구 반대편 그런 면이 그치 뭐랄까, 선생님들 다들 막 성격도 다 다르고 처음인데도 아까 선생님은 노래도 부르고 맞아, 맞아 이렇게 해보다가 선생님 몇 분을 선택해서 가은이가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학원은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하기 싫고 그렇기도 하고 숙제도 있잖아요 이건 숙제가 없지 근데 이런 그런 거 없잖아요 응 쉬다가 갑자기 들어가서 영어로 막 얘기하고 그러면 진짜 외국 친구 사귀는 거랑 똑같지 근데 이거 리헌이도 한번 해봐봐요 여기 캔블릭 퀴즈도 있어요 음 리헌이 지금 음 I'm sorry 이럴 것? 아니지 I like apple 근데 이거 엄마도 해봐요 엄마? 에임을 한번 해 됐어 괜찮아 어? 진짜? 야 헬로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가은이가 일단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엄마도 열심히 해볼게 리은아 왜? 왜 나를 불렀어? 이거 있잖아 너도 한번 해봐봐 나 이거 하면은 영어 잘하게 되는 거야? 이거 열심히 하면 다시 엄마도 할 거야 헬로 헬로 언니 아까 외국인 친구 선생님하고 엄청 열심히 했어 아니 처음 할때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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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친구 선생님하고는 그래도 말 조금 더 있다 세번째 네번째만 더 잘할 것 같아 그치? 엄마랑 저는 캠블릭하고 디디는 캠블릭 퀴즈 해가지고 영어 공부해요 그래 아빠도 캠블릭 같이 해야 되겠다 영어로 대동단결 원어민 선생님이 아빠보고 놀랄 것 같아 그래 산적같아서 하하하 하하하 허헣 이러는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야 그래도 엄마 발음은 좋아 아빠가 영어 발음이 영어 안 좋거든 엄마가 더 안 좋아 엄마는 워터 아빠는 워터 엄마는 어디? 엄마 기억 안 돼 저번에 저에게 쉿 거기까지 거기까지 안녕 하하하하 아참 빅뉴스가 있어요 캠블릭 측에서 갓니닛니 구독자들만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캠블릭에 신규가입을 하셔서 코드 적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 갓니닛니를 적으시면 30분간 무료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캠블릭키즈에 신규가입을 하는 경우는 코드란에 갓니닛니키즈를 적어 넣으시면 50% 할인 할 수 있는 그런 할인이 되는 그런 선물을 주신다고 하네요 영상 더보기란에 자세한 내용과 링크가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내일은 뭐하고 놀까? 다들 내일 많이 구독해 주세요 꼭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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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